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네 저희 노을이 올 가을에 너의 곁에만 맴도라라는 새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신곡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 채널에서 저희 노을 신곡 너의 곁에만 맴도라 가창 커버 컨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신곡 너의 곁에만 맴도라를 연습해서 커버해주시면 영상을 업로드하시고 저희 노을이 당첨자 세 분을 선정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을이 여러분들의 커버 영상을 직접 보고 심사할 예정이니까요. 컨테스트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의 곁에만 맴도라 이렇게 너의 곁에만 맴도라 atique 일자로 우리 assets 예상台灣의 곁에만 맴도라 Redner 잘생 trivia